오늘은 아빠가 곧 김치와 고기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몸도 튼튼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푸짐하게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취에 가서 외국어 사고 그랬어요. 그리고 농담 안고 쑥쑥 샀어요. 그리고 토요일은 마트에 가서 네고를 사지 않고 장난감을 사는 날이에요. 근데 네고를 샀어요. 그리고 오빠가 오빠와 아빠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맛있게 먹고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몸도 제가 우주소로 성공하느라 상처되신다. 우주소로 성공하느라 상처되신다. 네고를 통해 주신다. 저는 내일에는 잘 들어가서 네고를 생각합니다.